오케이 준호 통문장 하겠습니다 호호 하하 호호 하하 따담 People People laugh loudly together 오케이 그래서 loudl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찌 아 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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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니 그러면 뭐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네 우리말로 우리말로 뭐 어떻게 사람들이 웃니 사람들이 함께 어떻게 웃습니까 영어 표현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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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People laugh together All the people laugh together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What are they doing What are they doing Doing Do의 뜻은 하다 Doing의 뜻은 하는 두 가지요 응 하는 중인 하는 것 하는 중인 이대면 하다씨에서 무슨씨로 바뀐거야 어떤 한 번 오케이 요가를 하는 중인 사람들 하는 중인 사람들 어떤 사람들 하는 중인 사람들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식 비동식 아따 대답하는데 우리도 올린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hey are doing a lateral exercise They are doing a lateral exercise A lateral exercise 6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무엇을 그들이 하는 중인 영어 표현 What are they doing 여기 바로 있네요 묻고 답하기 답했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People meet everyday People meet everyday In a Lapter Clock And Let Left For 15 To 20 Minutes People meet everyday Left club And left For 15 To 20 Minutes 오케이 그래서 그래서 그들 그래서 They They 그래서 누가다 누가다를 End로 연결해 놨네요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미 미 의 뜻은 만나다 오케이 랩의 뜻은 웃는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음 음 음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는 없죠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하오롱 하오롱 하오롱이 우리말로 무슨 뜻인데 얼마나 오래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얼마나 오래 운니 라고 묻고 싶으면 하오롱 하오롱 두 데이 랩 옳지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어 They laugh Because It makes them feel good 오케이 그래서 Because it makes them feel good 무엇 그것이 그들을 기분 좋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아 무엇이에요 음 그들이 그들이 그것이 그들을 기분 좋게 느끼도록 만들어 주기 때문에가 무엇 입니까 웃는게 15분 15에서 20분 동안 웃는게 그들의 기분을 기분 좋도록 만들어 주기 때문에 는 당연히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뭐 왜 걔들 왜 웃는데 아 웃는게 기분 좋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웃지 지난 시간에 했다이 똥개야 그래서 Why Do they laugh Why do they laugh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o they laugh 했더니 They laugh Because it makes them feel good Because it makes them feel good Because it makes them feel good 그 다음에 계속 계속 So When you laugh When you laugh You laugh We We Breathe Quickly And Exercise Our Face Shoulder And Shoulder Shoulder Ch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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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그래서 여기는 뭐 그 그것들 They 누가 빠르게 숨 쉰대요 누가 빠르게 숨 쉰대요 우리 그러면 누가 여기 보면 누구의 얼굴을 운동한답니까 우리 그들이 우리 운동 얼굴을 운동시켜줘 걔들이 와갖고 얼굴을 막 주물딱 주물딱 거리고 어깨를 막 운동시키고 야 막 이런거야 아니 무슨 소리야 대이 같은 소리하고 있네 위 아 이거 봐라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 모르네 응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그러면 우리말 질문 언제 우리는 빠르게 숨 쉬니 오케이 영어 표현 어 왠 왠 두 두 위 브릿 퀴클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오케이 왠 왠 도 위 브릿 퀴클 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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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켕 왠 왠 왠 틀렸는 거 알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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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딛 데이 라고 했나요? 네, 내가 네가 데이라고 그랬는데 아, 디지 뭐라고? 디지 무슨 데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오케이 이게 됐다. 그 다음 계속 계속 The next time You feel stressed 스트레스드 Don't lie Don't lie In your bed All day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언제도 여섯 가지 질문 중에 In your bed 무엇 어? 무엇이야? 어 그래 무엇 여깄다 네 침대 어디 어디 어디에 누워있지 말라고 침대에 누워있지 말라고 All da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On How room 얼마나 오랫동안 누워있지 말라고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누워있지 말아라 계속해서 Get up Wake up And Just Lap Loudly 오케이 쓰기 시험도 잘 쳐주세요